슈야 routines 뱉은 것 알았어 응 고기랑 같이 찍어도 되겠어요? 이거 유출되기 시원해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많이 먹는 짜주치가 있어요 처음에 한 숟가락 먹었는데 남은거는 고기랑 같이 찍어도 되겠어요? 고기랑 같이 찍어도 되겠어요 센스가 아주 탈출인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계란찜이 누구나를 흔히 먹잖아 이 자들 흔히 먹잖아 우리 가 여기 초대만 계란찜이 못봐가지고 저 초년이라서 짠 짠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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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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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는 동네가 돼 벌떡이에요 뭐요? 뱅 nerve 하면서 신문하신 오뎅탕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뎅탕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푹 익혀서 드시면 되시고요 드시다가 짱 하나 싱거우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넵 알았습니 어딘가나요? 아냐 레몬 많이 뿌려야돼 아니야 레몬 많이 뿌려야돼 나 많이 했어 아니 여기 레몬 하나 더 해줘 아! 아! 레몬 하나 더 해줘 죄송한데요 하나 더 있어요 아냐 그거 버려 그렇지만 이거 좀 찍는거 아닌가요? 진정해 불 안먹잖아 불 안먹잖아 불 안 드시잖아요 안 먹는데 없는 사람 아니 나도 안 먹는데 아니 안 먹었어 나오라고 안 먹잖아 아니야 안 먹는데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언니는 찌실수 먹으면 몇 개 더 있어요 응 손으로 놀아볼게 어깨비 찌실수 아까나 그냥 제발 예전애랑 찌실수 내가 안 먹었다고 사실은 으깨 끄덕끈 끝을 위해서 으니 when it was площадь 이날 2분 정도 4분정도 2분정도 한장 3분정도 회사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저 그 매형 친구에서 응! 근데 남편 회사 공유 중에 김해공항이 있잖아 비근적 하신 거 같은데? 찍어보세요 두번째 너무 맛있어 너희 내가 부산에서 찾으면 어떡할래? 내가 그럼 찾으면... 아니 진짜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 아 난 이게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 잘 맛있겠습니다 먹어보자 이제 이것도 돌려줘야 돼 짜잔 너무 무서워 저 그거 팔게요 너무 재밌어요 하도 하도 저 사 네 저 사 도사라고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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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이 먹을까? 할머니 삼겹살이 먹을까? 도사 도사 뭐고? 뭐가 더 맛있을까요? 뭐고라도 좋아해 도사 맛있어 세 개만 살게요 저것도 맛있겠는데? 야 머스트 해볼 해 바질이 내.. 바질 먹냐? 저 뒤로 돌아가서 살겠어 오케이 너무 맛있어 아주 좋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커피백 200원인데 필요할게요 뭐하고 있었어? 그냥 휴식 응 교환증이 있거든요 맞아요 바꾸시면 돼요 네 마침 조은이가 범띠니까 귀엽다 신상입니다 맘이랑 같이 가서 샀어요 맘에 안들면 바꾸셔도 돼요 또 취향이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근데 주원이랑이랑 다를 것 같아 뒤에 꼬리가 이렇게 색깔 있는 거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죠 올리긴 올냐? 잘 알려고 하지마 캐릭터 GTA 바텐덕 두개 바텐덕 김태현 양 저 2개요 저 레몬 2개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지금 대수가 딱이 포크노스 없어요 포크노스 없어요 포크노스 같아요 포크노스 같아요 포크노스 같아요 포크노스 같아요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а 아 으 자, 먹기 전에 한정 하시죠 먹기 전에 한정 하시죠 먹기 하겠어요, 고르시고라 아우, 달다 달아 우리 애기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여수씨세요 여수 보게 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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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리 무구 봐라 음~~ 약간 튀긴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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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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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느낌점은 드레스는 이쁘면 이쁠수록 더 나 비싸다 아~~ 진짜 30분 입는데 치인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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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여기 우리 크기 우리 크기 음~~ 음~~ 뭐야 그거 지금 뭐야?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지금이야? 아니 근데 왜? 폰이 두 개야? 왜 폰이 두 개냐고 개톡을 안 시켜서 지금 이거 색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약간 나이프 여기 그런가 없지 않았네? 너무 맛있어 원래 그냥 하나 둘 셋 으흑 맛있어 멈추 너무 맛있어 깜짝 그리고 그리워 그다시 그다시 언제 먹으면 더 또 밥 먹으면 더 물인줄 알아 물일이 나갈거지 제가 또 은별인거 같아요 그때 zou는 더 먹으면 물인줄 알아 장난치는줄 알아 이거 스타벅스 교통 complete 이거 어디서 샀어? 쿠팡에서 초록빨태라고 치면 나와? 계보기참은 겨자소스를 이용하여 함께 드린 만두소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호박 호박 통통한 대파 계란 볶음 기술 손동 볶아도 불러서 도착 내가 먹었다면, 저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팡이가 그대로 앉아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아니, 프로콧도 안 했는데 언제 결혼까지 한 거야? 응. 결혼하다 이것도 안 했어. 네. 자꾸 이렇게 태양이 만든다. 잊지, 너 너무 신기해. 나 또 먹어. 진짜. 누르듯이, 뭘 누르듯이. 맛있어. 어차피야. 아까 주문장님, 국미를 준비해드렸고요. 고추 마트, 땀, 곰자전하고 소스 준비해드렸어요. 아까 드시는 거 추천 도와드리고요. 준비된 차림 요리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쁘네. 잘했다. 자, 한 번 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리했어, 우리 말을. 자, 건배 한 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Russia! 안녕하세요~! 안녕!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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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프러블드인데? 중국집이라는 여러분이 인간이 지났어요. 아! 그리고 스모, 아래에 쓰는데 아까 시기해 먹자. 내가 갔던 데서 저번에 갔던 데서 엄청 잦어 행복하고 멋진 우리 신랑 입장 큰 박수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멋지고 멋진 신랑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큰 박수와 환자들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박수